이와 관련한 질의 내용 그리고 답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장관님, 너도 어디 검찰구에서 기본 안이라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안은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수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올해 이 인사 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부딪혔고 저희 뉴스1라이브에서 다 전해드렸었는데 이 역시도 작신발언 같아요. 부딪혔다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총장이 일방적으로 맞았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고민을 드렸거든요. 과거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권한은 인사, 예상, 감찰이죠. 그런데 그중에 인사가 가장 커요. 사람을 심는 일이. 인사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하고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꽂지 않았던 거는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고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 검찰총장의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총장의 의견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인사안이 다 짜여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수처 통과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용기구가 탄생할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인데 검찰개혁이라면 일단 정권과 검찰부터, 정권과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관계부터 단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그냥 여당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고 특정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치면서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거 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추 장관이 인사 논란 때마다 대검과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 오늘 이 국감 취석하면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증인 선서도 한 상태에서 한 얘기예요. 이 내용 보면 추 회장관이 협의를 했다는 말 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 윤 총장의 얘기하는 걸로만 보면 그렇게 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추 장관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를 들어서 같은 사안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윤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추 장관이 다 정해놓고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뭘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사실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추미애 장관도 뭔가 발언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 총장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 부분이 100% 본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 장관의 발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의 발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밝힐 거로 저는 봅니다. 두 사람이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윤 총장의 말씀을 저는 윤 총장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누가 추 장관의 말도 함께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가 정치권에 이렇게 오면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 여와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에 여당은 이런 반응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 네. 야당은 이랬던 여당은요. 지금 윤석열 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요. 관련해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식물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 있는데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근안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글쎄 뭐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지금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죠. 저 얘기는 이런 압박을 받아도 난 사퇴하지 않겠다. 그 얘기인 건가요? 사퇴를 할 거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끌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다 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장관은 지지층을 향해서 윤석열을 재물로 바치는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물이라는 거는 옛날에 비 안 올 때, 감 올 때,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심게 제사드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게 인디언 기우제거든요. 윤석열 총장 처가 관련해서 의혹도 하나는 이미 다 끝났고 재심 몇 번 해가지고는 다 혐의 없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가지고는 홍보하고 협찬받는 거 많이 받았는데 중간에서 윤석열 총장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그냥 근거 없는 의혹 때문에 지금 명확하지 않은 의혹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인디언 기우제식의 의혹 제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지금은 잠시 점심시간 때문에 정의 상태지만요.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추가로 나오는 소식 저희 채널A와 함께 해주시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